건강한 음식과 맛있는 수사가 있는 친절한 언니의 요리먹방의 미트볼입니다. 5월 17일 좀 퇴근이 늦었습니다. 오늘 퇴근이 늦어서 방송이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집에 해놓은 밥이 없어요. 밥이 없어서 뭘 먹을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라면이 보이길래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오늘 그냥 라면으로 아직 뭐가 완성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머릿속에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요리가 진행이 될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거에 또 맞춰서 바꿀 수도 있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는 요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엄마 택배 보내주셔가지고 햇양파 보내셨고 햇마늘 보내셨고 저희 형부가 오이하우스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싱싱한 방울토마토하고 오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양파, 냉장고인에 찰약국수 소스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일단 꺼내놨고 런치미스가 있어서 이것도 준비해놨습니다. 일단은 이제 라면을 한번 끓여가지고 약간 볶음식으로 해서 먹을 거예요. 속조가 있으면은 훨씬 더 맛있게 해서 먹을 수 있겠지만 집에 일단은 재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할 거고 일단은 오이는 그냥 썰어서 먹을 거예요. 오이는 썰어서 먹을 거니까 그냥 다른 거 썰기 전에 깨끗한 도마에서 오이를 좀 썰어볼게요. 네, 뒷병이 배경이 좀 시원해졌죠? 배경이 좀 시원해져서 저도 좀 큰 소리로 방송할 수 있어서 저도 훨씬 좋아요. 저희 형부는 이게 엄청 맛있어요. 진짜 오이랑 방울토마토가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다가 이거 먹다가 다른 데서는 잘 못 먹어요. 자, 그리고 고기를 썰기 전에 양파 이런 거 먼저 썰 텐데 양파 조금 많이 덜 거예요. 양파는. 뭐 양파는 많이 먹어도 좋으니까 혈액순환에도 좋고 뭐 엄청 좋으니까 양파 칼 좀 쉬려고 온다고 눈각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눈각부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따라 하시면 큰일 나니까 항상 칼질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양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오늘 토마토도 같이 먹을 거예요. 토마토도 토마토도 같이 볶아서 준비할 겁니다. 칼이 잘 안 들어요. 칼이. 더 현란한 칼질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칼이 잘 안 들어가지고 아 칼이요? 이거 칼 지금 엄청 안 드는 거예요. 무뎌져가지고 이거 도로커라고 도로커라고 도로커 거 샀어요. 칼갈이 사드리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에브리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 뭐지? 광고 홈쇼핑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근데 그거 하나 사기에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참 애매해. 그런 거. 자 이거는 볶아서 먹고 나머지는 그냥 해서 먹을게요. 맞아요. 칼 가는 것도 귀찮아.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이거는 그대로 놓고 핸마늘도 있어요. 그래서 고웅이 마늘이 유명하잖아요. 마늘이. 그래서 오늘 좀 핸마늘은 맵기는 한데 가위나 다른 칼로 서로 구기면 맞아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작은 거 작은 게 있긴 한데 약간 그냥 이 정도도 충분해요. 아직은 썰기는 빨리니까 이런 거를 장아찌로 담으면 핸마늘을 장아찌로 담으면 훨씬 맛있거든요. 오늘은 조금 이것저것 해서 넣어볼게요. 오늘은 그냥 안다지고 편으로 썰어가지고 약간 씹히는 맛이 있게끔 할 겁니다. 씹히는 맛이 있게끔 이렇게 하고 약간 미끄덕거려가지고 잘 안 썰리네요. 마늘이 아예 여물지가 않아가지고 아직은 껍질이 있어요. 5년째 색깔이에요. 잘 썰리질 않네요. 미끄덕거려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하기 어려우시면 한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향이나 이런 것도 더 진해지고 좋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살짝만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고기를 썰기 전에 아 철회 또 하시는군요. 또 오웨양 재밌더라구요. 저도 봤는데 오웨양 재밌더라구요. 약간 그런 품을 저도 좋아해서 로코를 좋아하긴 해요. 면은 지금 데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불을 올려놓을게요. 이거는 런치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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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룸레가 가져온 건데 선물 들어온 거 있더라구요. 오늘 다는 안 넣고 안 나오네. 면이 엄청 뭐가 많이 들어가서 볶아서 먹을 거예요. 네. 위님 어서오세요. 이사했습니다. 드디어 네. 보셔 탈출을 했어요. 네. 뭐 예정되어 있던 건 하긴 했지만 그래서 좀 빨리 생각보다 빨리 와가지고 훨씬 더 좋아해요. 양파가 알맹이가 뭐가 없네요. 아직 다 여물지가 않아서 네. 10분만 쉬었다 일하세요. 오늘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고 싶었어요. 아 진짜 오늘 정말 이거는 채썰어도 되고 뭐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썰어도 되는데 오늘은 조금 채썰을 한번 떨어볼게요. 양파가이즈 정도로 맞춰서 예쁘게 뭐 본인 혼자 먹을 거니까 예쁘게 그렇게 썰지는 않아도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썰은 좀 안 보이게 이쪽에다 치워놓을게요. 그럼요. 칼질이 지금 20년째인데 칼질이 서툴면 되나요? 자 올리브여러로 오늘 할게요. 엄마가 들기름도 보내주셨어요. 들기름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들기름... 네. 라면은 삼양라면입니다. 삼양라면이고 엄마가 들기름을 새로 보내주셨어요. 엄청 많지 않나? 들기름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어요. 짠지 얼마 안 된 건지 엄청 고소하고 향이 엄청 멀리까지 나가요. 라면은 너무 많이 안 드칠게요. 라면은 꺼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저희 엄마 최고죠.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마늘 넣고 그쵸. 저는 들기름을 워낙 좋아해서 마늘 먼저 넣을게요. 마늘로 향을 조금 낸 다음에 그 다음에 햄 햄 넣고 치지 않을까 걱정이 돼야 돼요. 먹고 있는 거예요. 조금 안쪽으로 땡길까요? 잘 안 보이죠? 양파 ecc 양파 아.. 씹은데 마사지 안되나? 저는 코코오일로 마사지 하거나 클렌징 하긴 하거든요 어? 수리도 왔었네? 수리 안녕? 언제 왔대요? 못갔네? 이렇게 해서 못가주시고 수박별로 너무 많이 볶으면 껍질이 벗겨져서 씹을 때 별로 맛이 없어요 아.. 렌즈? 전기렌즈? 전기렌즈는 뭐.. 스마트 넣고 아.. 이거는 따로 구매한거에요 제가 예전에 쿠팡 하려고 구매한거에요 이렇게 넣은거고 원래 굵소스 이런거 좀 넣어도 되는데 쌀국수 소스에 굵소스라든지 간장 뭐 이런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쌀국수 소스로 간을 한번 해볼게요 한 2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햄에 어느정도 양념이 되어있기 때문에 불을 좀 끄리시고 아.. 쌀국수 소스는 참 봐요 조금 덜 배친거거든요 이거는 국물이야 아까 넣을게 약간 볶음면식으로 만들건데 너무 매콤하게 안 먹으려고 오늘은 청양고치라든지 이런건 안 넣을거에요 약간 면수를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대파라든지 이런게 있으면은 훨씬 색깔이라든지 더 이쁠것 같은데 대파가 없으면 일단 오이가 있으니까 색깔을 위해서 전문용어로 면수 색깔을 위해서 돌려받기 해가지고 껍질만 좀 넣어볼게요 껍질만 좀 넣어보겠습니다 잘 쓸 수 있으니까 나뭇잼은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모르겠네요 확실히 빨간색이 있으니까 색깔이 확 사야죠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바다를 한번 보고 음 싱거워요 많이 싱거었구나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물을 꺼져낼거 같고 물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 면수를 간으면 싱거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 들기름은 튀진 않았기 때문에 참기름도 마무리하고 색감을 위해서 살짝 고춧가루 좀 넣어줄거에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지금 냉동실에 있어요 보통 많이 먹긴 하는데 제가 참기름 넣었나요? 왜 기억이 안나지?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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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농사지으신건데 유기동 인정받으려면 엄청 복잡하고 힘들어요 오늘은 스파게티 그릇에다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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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이렇게 네 음식은 뚝딱 만들어야죠 음식 만들때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 너무 지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미트볼표 라면 볶음 라면 쌀국수 볶음면 완성되었습니다 쌀국수 볶음면 쌀국수 소스 볶음면 그리고 야채들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크 포크 안보이는 관계로 설문에 귀찮으니까 원래는 또 했던 뚝딱이죠 다 완성됐어요 10... 10... 한 2분 13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반찬을 호빵을 하면은 한 두세가지 정도 같이 하긴 하는데 좀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한가지만 해서 먹어볼게요 확실히 반대치고 하니까는 좀 빨리 퍼지네요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귀찮은건 아니지만 뒤로 가고 하는게 좀 한번 먹어볼게요 색감은 좋죠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쌀국수 볶음면하고 맛은 완전 다른데요 마지막에 넣은 참기름하고 참깨 그 향이 엄청 진하게 남는게 왜 그 향이 강하게 나지 신기하다 오이 아닌가 씹는 식감은 확실히 쫄깃한 맛은 없어요 안 데쳤더니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혹시라도 데쳐서 하는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햄이 들어가가지고 누구나 먹어도 한 이정도면 괜찮다 할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남들이 먹을때는 약간 좀 싱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싱겁게 먹어가지고 근데 조금 느끼하긴 하네요 처음에 올리브유도 넣고 마지막에 참기름도 먹고 했더니 조금 느끼해요 토마토랑 같이 먹을때랑 오이랑 같이 먹을때랑 해와 같이 먹을때랑 맛이 또 다 달라 그리고 면이 뭐라고 하셨지 전분기를 머금고 있잖아요 다이어트할 때 제일 안좋은 방법이 과일만 먹는건데 그러지마요 과일만 먹으면 큰일나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 과일이 좋은사람이 있고 또 안좋은사람이 있어요 저같은 사람은 워낙 몸이 잘 붓고 과일도 워낙 당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좋은 다이어트 방법은 아닌데 과일만 먹는게 좋더라구요 몸 상하지 않게 뭐든지 주면 잘먹는데 식단이 없어요 방울토마토가 진짜 맛있는데 이게 형분해서 농사지은거거든요 오이하우스를 크게 하시는데 거기앞에다가 방울토마토를 심어요 그래서 완전 빨간상태에서 항상 따가지고 우리집을 보내주시는데 진짜 맛있다 일반 시중에서 사먹는 방울토마토 랑 완전 맛있다 당도가 완전 차이나요 진짜 제가 따서 바로 오잖아요 바로 갖고오니까 먹어보면 사람들이 살 수 없냐고 다들 그러는데 이건 팔려고 하는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이도 항상 사도내에서 진짜 한박스 가득 보내주세요 음 소스맛이 그렇게 남아있긴 하네요 소스맛이 나긴 난다 이래 네오님은 1년 동안 과일만 먹었다고? 바나나를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뭐든지 그렇게 해서 살은 빠질 수 있겠죠 당연히 살이 빠겠죠 근데 몸이 건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바나나만 먹고 그렇게 해서 뺀들 몸이 아프면 뭔 속이예요 후회할거잖아 나중에 이게 먹을수록 당기는 맛있다 토마토를 더 듬뿍 넣어가지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채식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 채식하신 분들이 훨씬 가볍고 건강하신 분도 꽤 많아요 근데 주변에서 채식하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근데 채식하신 분들은 단백질이나 이런 거를 다른 쪽에서 섭취를 하는데 근데 과일만 먹는 거는 솔직히 그 1년 동안 그랬다는 건 그리고 그분의 체질이 그런 거지 그걸 모든 사람이 다 따라할 수는 없어요 내 체질에 맞게 내 건강상태에 따라서 다이어트든 식단이든 이런 걸 해야지 그 사람이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머리가 150인 사람이 1시간 공부해가지고 종교율등한 거랑 머리가 90인데 1시간 공부해서 종교율등 못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고기가 먹고 뺐다 어디서는 뭐 먹고 뺐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식단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 물론 저한테 이거는 맞지는 않아요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요즘에 맨날 힘들다는 핑계로 그래요 열심히 화이팅 하지만 너무 힘들면 하지 않기에요 왜 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지 어떤 분들이 진짜 맛이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 맛이 있는데 제 요리마다 궁금해 하시는 분도 꽤 있더라구요 라면은 그냥 한 끼에 딱 간단하게 뭐 해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있는 재료로 조금 더 맛있게 먹으면 좋잖아요 룸메는 방송 참여 오늘 지금 학원 갔어요 영어학원 갔어요 아이들에게 좀 어서와요 참치자끼 골고루 소식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 맞아요 그리고 제철 음식 많이 먹고 영어 잘하냐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거 같지는 않아요 중국도 워낙에 국영수 영어랑 수학 워낙에 중요시 하니까 일단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한국과가 좀 비슷한 거 같아요 그냥 그 수준은 동네에 1어 학원이 없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룸메는 파고다 다니는 거 같아요 그래도 그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선생님이 따로 보강 수업도 해주고 하더라구요 같이 밥도 먹고 그래서 그래서 클러러가 이제 선생님이 예쁘다고 학원 선생님이 예쁘다고 그랬더니 우리 남직원들이 다 정보 인터넷으로 이름 누구냐고 다 검색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ASMR이요 오늘 모르겠어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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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언니가 15일이라는 생일이여가지고 통화하는데 조카가 그랬대요 햇님 달님 그 이야기 있잖아요 햇님 달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언니가 그 책을 읽어주면서 어느 이야기니까 뭐 조카 이름이 어떡해 나 조카 이름 갑자기 어떡해 어떡하지 영서하고 서우 조카 이름이 영서랑 서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영서하고 서우가 있었는데 뭐 해님 달님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조카가 그런 말을 했대요 엄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엄마가 혹시라도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으면 호랑이가 잡아먹으면 나도 호랑이한테 잡혀 먹을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엄마가 그랬대요 그래서 뭐라그랄게 조카가 뭐라그랄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몰라 그랬더니 그래야 내가 잡아먹어야지 호랑이한테 잡혀 먹어야지 뱃속에서 엄마랑 백년동안 살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 조카 그래서 아 진짜 몇가지 더 이야기 해줬는데 어 뽀이드 오랜만 안녕 완전 귀여웠어요 남자 조카가 그렇게 예쁜 말을 많이 해요 아 용돈 아니 아니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언니가 생일이어가지고 사도네 시어머니께서 불고기랑 이것저것 많이 상을 떡부러지게 차려주시고 용돈도 주셨대요 아니다 시어머니가 준게 아니고 거기 외삼촌 언니네 시외삼촌 그쪽에서 5만원인가 용돈을 주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언니가 서우한테 서우는 엄마 선물 없어 이렇게 말했더니 어 그러면 내가 저거 받은거 엄마 줄게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욕심도 없어요 뭐 받으면 돈욕심도 하나도 없어 아 비쥬얼의 스파게트라고 약간 쌀국수맛도 좀 나는데 쌀국수맛은 그렇게 많이 안나요 여기다 근데 숙주 나오면 훨씬 더 아삭거리고 맛있을 수가 자네 혹시 우리 조카가 방학 때 놀러오면 같이 방송할 때요 그런 아이들이 커서 와이프 바보됐다고 엄청 개구지고 엄청 활동성이 많아가지고 맨날 뛰어댕기니라고 무릎이 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밝고 예뻐요 귀여워 쌀국수소스 이거 몬 볶음 쌀국수소스는 입안 가득 퍼지는 감칠맛과 새국거추에 매콤함이 잘 어우러져 쌀국수를 볶을 때 요리맛을 살려주세요 면 육류 해당물 야채 볶음요리에 사용되거나 조림 부위에도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 질기전님 어서와요 완제품으로도 많이 팔아요 국물 쌀국수 요리는 그것만 넣어가지고는 맛이 덜 나는데 볶음은 그 맛이 좀 여기다가 땅콩 다져가지고 먹거나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해서 먹어도 꽤 괜찮아요 이거 브랜드 몬 쌀국수 몬 롯매가 이번에 중국에서 사온 중국 소스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요리할 때 한번 해보려고 이거 한국거 그냥 몬 몬 쌀국수 치면 나올거 같은데 아 태국산 OEM제품이래요 태국산 OEM제품이래요 그러면 아 이걸 수입하는거네 원산인은 태국이고 우리가 수입하는건가봐요 우리가 태국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OEM하면 일단은 그게 오는거 아닌건가 아무튼 그런거 같네요 조금 다양한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 맞아요 쌀국수 종류 모은 제품들이 많아요 태국수 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쪽에다가 한글만 그런거 같아요 네 소스는 괜찮은데요 그냥 한국사람이 좋아할 맛이에요 한국사람이 좋아할 맛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저거 올려봅 모카는 여기 감사합니다.